안녕하세요. 수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아랑입니다. 이번 올림픽이 저에게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요. 처음 출전했던 때보다 더 가슴 벅차고 긴장됐어요. 사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잦은 부상이 시달렸거든요.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늘 그랬듯 가족들이 곁에서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덕분에 세 번째 도전은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부모님께 바디프렌드를 선물해드렸는데요. 훈련이다, 대회다, 어릴 때부터 자주 집을 떠나 있어서 부모님께 제 손으로 마사지를 제대로 해드린 기억이 없거든요. 바디프렌드가 저 대신 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도 자신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분들에게 바디프렌드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? 저 김아랑이 추천합니다.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